웃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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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아빠가 살진 딸인지 야옹치야지 웃자 어 이거 뭐야 아 누가 다 썼어 오빠 왜 불러 오빠 이거 오빠가 다 썼지 어 어제 그걸로 내가 변기 닦았는데 이걸로 변기를 왜 닦아 푸름아 변기 냄새나 니 입 냄새나 똑같이 똥내 나거든 무슨소리 알아 아우 똥내 아우 똥내 아우 똥내 웃자님들 이제 제 치약은 이렇게 만든 포즈미오빠에게 전쟁을 선포할거에요 오늘 오빠에게 이 치약으로 몰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약치약 복수복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 푸름이오빠가 일어나면 먹을걸 찾겠죠? 푸름이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이 크림빵 이 크림빵에 짜잔 치약으로 크림처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고 자 쭉 쭉 와 진짜 크림같다 바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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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바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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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크림같아 오빠가 완전 좋아하겠다 자 이렇게 치약크림빵이 완성됐습니다 완성 끝 짱 어우 배고파 뭐 먹을거 없나 아 뭐야 이거 양파즙? 으악 별로야 이건 뭐야? 귤? 까먹게 귀찮아 오! 크림빵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크림빵 으흐 이걸로 맛있게 먹어야지 하하하하 배고픈데 잘됐다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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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림크림 크림크림 내가 제일 좋아하는 크림빵 맛있게 먹겠습니다 으음 으흠흠흠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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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트양빵이 나왔나봐요 으음 으음 다시 먹는건 모두리 맛있어 하하하하 으음 음 음 으음 맛있다 으음 음 이게 맛있다고? 뭐야 아 아 아 뭐야 썩추가 뱉어지럴 멍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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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rt 이번엔 절대 눈치 못 찰거야 우짜님들 이번에는 이 비어있는 치약통에다가 고추냉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! 이거 뭐야? 우짜님들 이제 이 고추냉이 치약을 화장실로 가져가서 우리 푸짐이 오빠의 칫솔이 있는 곳에 퐁당! 얼마나 매울거야? 아주 혼매졌지! 오빠 빨리! 아빠가 양치하래! 아 귀찮아! 아 빨리 빨리 빨리! 아 알았어! 어차피 이따가 밥 먹을건데 무슨 또 양치야? 귀찮아 죽겠네 진짜 푸름아 이거 네가 한거지! 아우 매워! 우짜님들 이거 전쟁하자는거죠? 치약전쟁! 푸름아 넌 이제 죽었어! 한 주먹도 안되면서 하하하하하하 오빠 나 휴지 좀! 알았어! 우짜님들 제가 휴지에다가 치약을 뿌려서 물어줄거에요 푸름아 여기 휴지! 푸름아 여기 휴지! 똥꼬가 시원해졌어! 하하하하하 건강한 치약? 건강한 똥꼬!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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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아 따가워 우짜! 오빠! 오빠! 오빠 자! 아니 오빠! 오빠 자냐고! 오빠! 오빠 자냐고! 제가 이번에는 이걸로 오빠에게 전쟁을 송보하겠습니다 자는 오빠! 괴롭히!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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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aan 모음 목이가 있나 자 자 으악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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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. 왜 두디 안 떠져? 에이.. 에이.. 이거 뭐야! 이거 뭐야! 에이.. 이거 치약인데.. 푸르미! 푸르미가 한거지! 푸르미 어딨어? 이씨!! 푸르미 어딨어.. 이씨.. 나와! 빨리 나와!! 푸르미 나와! 가만 안 둘 거야.. 으응... 얼굴이 삐벡이 됐어요. 푸르미가 너무 걱정하지는마.. 마지막 승자는 이 오빠님이니깐.. 아.. 푸르마 푸르마.. 아 오빠가 정말 미안해 아 미안해.. 오빠가 용돈 탈탁 털어가지고 딸기 치약이랑 내가 쎄거 수치술 사왔어 화풀어 화풀어 알겠어 그럼 우리 이제 휴전이다 휴전 전쟁 그만 전쟁 그만이야 칫솔모가 다 나갔네 이거 칫솔 바꿔야겠는데 아빠 나 이거 선물 받았는데 이거 아빠니까 특별하게 줄게 와 우리 푸름이 고마워 이걸로 치카치카야지 푸짐이 오빠한테 대둔다 이거지 이거 새 칫솔인데 푸름아 너한테 줄 거야 오빠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기를 줄 거야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푸름아 이건 이제 너한테 주는 내 선물이야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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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더러워 후진아 이따가 뽀뽀해줄게 난 몰라